사진 찍어줘 사진 찍어줘 어떻게 잘 나와? 어? 어? 저거 뭐있어? 이거 봐? 여기있어 좀이다 여기 밑에도 있어 이거 봐 어디야? 아이고 오우 우리 부자야 됐어 우리 부자야이지 이거 바르면 집에 가서 보자 집에 가서 누가 안 봤어? 어? 2분 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리드맨 입니다. 오늘은 밖에 나가는데 갑자기 골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골트라고 생각하고 햄버거 하게 되는데 딱 열어보니까 초콜릿이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그냥 먹어버리려구요. 옆에다가 맥놈 클래식도 준비하고 누델라 허시도 준비했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슬람 라흠마라흠 이슬람 라흠마라흠 이슬람 라흠마라흠 치즈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수는 이렇게 모르면 부드럽대요 안되네 어떤 맛이야 음 맛이 괜찮네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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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달콤. 우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매콤하고 쭈욱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매콤하고 매콤해요 콜라 골고루 오징어 고춧가루 바삭바삭 바삭바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